왜 갑자기 군산으로 오자고 한 거야? 이상하다. 이모, 너무 맛있어요.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? 고향은 무슨... 방 찾으시죠? 저희 친구 사이예요. 제가 옛날 사람이래서요. 요즘 사람처럼 보이는데요. 역하면 못하는 건가요? 방이 없습니다. 아니요, 여기 남아돕니다. 후쿠오카라는 데 살았어. 윤동주 시인이 거기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었잖아요. 그쵸?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? 느낌 있네.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... 혹시 본 적 있나요? 뭘 믿고 저한테 그냥 주세요. 저를 믿으세요. 뭐하는 사람이야? 영화! 영화! 이 얼굴은 왜 말지냐? 어? 나 여기 와본 것 같은데? 너 처음이라면. 이상하네. 이 얼굴은 왜? 아무도 모르고... 나 여기 와본 일정의 일정의. 미 ن creriveressa. 여러분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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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